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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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들이 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면 전고 합시다. 그대 아름다워 보 내가 거쳐서 저를 관한 줄이 제안이 저축을 고정한 차이 주셨네 부활하시며 영원히 영원히 계시네 흐른한 코와 본배가 천과 가슴 제 맘에 서주 믿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시며 영원히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하늘이나 살아계시네 흐른 흐른 흐른한 코와 본밤 모든 권세인 기시가 바라시오 우리 그 죽음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?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무덤군을 깨고 열고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고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인도자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호청들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분을 외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외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그 후 armed 오늘 예수의 보ень 세력 지나면대 예수의 주 원수 가리고 울컹에서 살아나셨네 얼른 chapters 어두운 launches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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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